어승생학 자연학습관입니다. 1950미터 남한 최고구 한라산 수십만 년 전 화산 폭발과 함께 생긴 한라산은 파천여 중에 다양한 생명을 품호하는 생태계의 보고일자 화산성 제주 탄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2002년 유네스코 생물군 보전지역 지적 2007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 지지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상관하게 된 한라산 자연적 가치는 물론 역사 무화적 가치를 도와준 명사들 제주가 곧 한라산 한라산이 곧 제주다. 여러 차례 복잡한 화산 활동으로 백록당 화구가 건출돼 경성된 한라산 이유로부터 신비의 영상으로 알려져 왔다. 포유류, 조류, 곤충과 양소류 등 화산성 제주의 서식 환경을 보여주는 다양한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소식하는 4,500여 종의 식물 중 이유로는 땅을 뚫고 피어나는 새복수초다. 앙증맞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변산 바람꽃 솜털이 고슴수한 새끼 무릎 위도 한라산의 봉을 노래하는 꽃이다.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왕번나무 또한 한라산의 봉을 차단하게 해주는 식물 한라산은 세계적으로 왕번나무의 유인한 자세이지 현재 천연식생 내 20여 그루의 왕번나무가 자세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고되고 있다. 동미철정인 오뉴물 윗새우름자락을 통한 오름을 들이는 산철죽도 철죽제가 마련될 정도로 한라산을 대표하는 식물이다. 우리가 한라산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태계의 고유성을 말해주는 척도인 다양한 특산식물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라장도채 제주흥기 제주달부지풀 한라송단 성벌이장대 깔끔조랄풀 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이다. 백록단을 신비롭게 하는 부산나무 열매의 빛깔에 따라 푸른 부산, 검은 부산, 붉은 부산 부산으로 나누어지는 부산 나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락을 이루고 있는 한국 특산식물이다. 백록단 암벽산 수줍게 얼굴을 내민 아무에 돌 매화나무라고도 불리는 아무에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나무로 멸종위기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물이다. 시오미 또한 1,400m 이상 고산지대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신물 중 한라산곤 백두산의 정상에서만 자라는 산녹소관물이다. 뿐만 아니라 한라돌쪽 매발톱고 얼음난초 한라구절초 산매자나무등 다양한 희귀신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고전 차원에서도 가치가 높다. 다양한 동물들의 보금자리이자 생명에 터져린 한라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졸 새가족을 맞아 눈 붙을 새 없이 벗은 큰 옷에 닦다구 제주의 상징새가 여름철새인 흰눈썹 황금새로 한라산에서 번식하는 새다. 큰 옷에 닦다구의 옛 동지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여름철새들의 천국인 한라산 숲속 주로 계곡 바위틈에서 번식하는 큰 유리새도 한라산 숲속을 찾았다. 코발톱빛만큼이나 한라산을 빛나게 하는 새다. 동남아시아에서 계절풍을 타고 한라산 계곡을 찾는 긴고리딱새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긴고리딱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조인다. 무지개 색깔의 선녀라고도 불리는 팔색조 또한 한라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새.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이 야생동물 2급으로 한라산을 대표하는 새다. 낙은의 새로 알려졌던 흰둥새도 최근 한라산 정상 백록단 부근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노루 제주노루 또한 한라산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동물. 한라산 백록단에서 뛰노는 노루는 물론 나뭇불이나 돌 무덤 등의 굴에 서식하는 제주 족집이 또한 한라산의 대표 포유리다. 해석빛 몸통에 꼬리가 긴 제주도룡용도 한라산에 서식하는 양성. 우리나라 보유 중으로 도해 금지 야생동물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방한계선이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비발이래. 현재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콩충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동물. 산부마구정나비와 산굴둥나비 또한 한라산 정상부문에서만 서식하는 건축룡용. 그중에서도 산굴둥나비는 천연기념으로 지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수많은 생명짓들이 살아 숨시며 아름다운 대자연의 신비를 뿜어내는 생태계의 보호 한라산. 푸른 생명력으로 넘치는 한라산은 제주의 고백자 생명 그 자체가 마치 은하수를 어루만질 듯 가까이 있다 하여 이론 지어진 한라산. 한라산 한라산 으뜸 명승진은 하늘 아래 첫 동네 백록강. 한라산 정상에 있는 산정보수 흰사슴이 떼를 지어서 놀며 물을 마셨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다. 신령이 살아있는 집이라는 뜻의 영실 또한 한라산의 빛나는 명승진. 제주의 창조유신 설문대 헬망과 오백 장군의 전설이 깨뜨려있는 것으로 평풍처럼 둘러쳐진 기암괴석의 모습이 신비로 영주신격의 하나로 꼽혔다. 성파란 코스에서 만날 수 있는 한라산의 숨겨진 산정보수 살아오름 또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국가 명승진아. 해발 1324m에 위치한 살아오름은 풍수학에서도 제주의 6대 면혈 중 으뜸으로 쳤던 명단 중의 명단이다. 한라산 명실기양과도 3대 성산으로 울리는 물자구리 오름. 제주의 창조유신인 설문대 헬망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전설을 가직한 오름으로 그 수심을 헤아릴 수 없어 찬터진 오름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송이부레기와 골프리, 차주 물방개와 미꾸리들 다양한 습지 생물들을 품고 있어 오름 습지로써 가치가 높다. 다시 깨어나는 한라산. 한라산은 푸른 생명력으로 넘쳐 흐른다. 수많은 생명이 기대어 오늘도 삶을 이용하는 최고의 명상 한라산. 한라산을 알아야 제주가 제대로 보인다. 세계 유인은 유네스코 상왕만 세계가 강화한 한라산은 제주의 모든 것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다. 전민국의 모든 것 모든 것 전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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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탄생 이야기 인내바르 흠이 없다. 이곳 바닷속에 도움이 되어있습니다. 파란산의 생성은 크게 4단계를 걸쳐 형성되었는데요. 1단계는 해수면 아래의 기절 항모함 부추를 키우는 또는 수성 화산 활동기로써 바닷물 속에서 용암이 상승하여 물과 만나 상상이 부서지고 많은 화산재를 꾸며내어 형모함제 의미암이 주로 퇴적된 시기입니다. 정차 수성 화산채가 육상으로 드러나면서 육지 보수의 대축이 되었으며 고해안에 따라 의미암이 약국 과거의 성을 겪어내어 퇴적된 사격포츠 및 약 1분 만에 동안에 긴 시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육지 동안 용암이 흘러나오게 되어 상관상과 같은 작은 화산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단계는 육지와 핵지 표면에 많이 누르면서 형과 용암이 고축하여 용암 폐지를 형성한 단계로써 이 시기에서부터 현재 해안선과 비슷한 모양을 갖추게 되었으며 해안 천지대와 같은 평평한 모습을 띄고 있었고 지금과 같은 높이에 하나선은 없었습니다. 3단계는 한라산 순성 화산채 형성 단계로 점차 화산별경의 중심이 섬의 중앙부로 집중되면서 한라산 지역을 중심으로 용암이 전체를 쌓여 공도가 높아지고 주변으로 하는데요 오늘날과 같은 순성 화산채가 만들어졌습니다. 약 2만 5천 년 전 한라산 정상에서 두 명을 공주하여 한라산 용암폼을 이루었습니다. 민중의 공기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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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생